쉬워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간호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L튜브로 피딩 광급식 주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피딩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피딩백을 사용하는 방식과 RTH Ready to N 간편하게 제품으로 나온 타입이에요. 피딩백은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어요. 일체형은 말 그대로 피딩백과 L튜브와 연결할 피딩줄이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형은 피딩백의 수액세트를 연결해서 L튜브와 연결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수액세트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그냥 바로 연결해서 쓰면 수액세트 내에 필터 때문에 너무 내용물이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수액세트 끝에 부분을 당겨서 빼낸 다음 줄에 있는 필터 부분을 잘라서 버리고 다시 고무를 줄과 연결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RTH와 피딩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피딩백에는 광급식을 백 안에 넣어줘야 하지만 RTH 제품은 이미 내용물까지 들어있는 상태로 나온 간편한 제품이에요. 이제 L튜브 피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분리형 피딩백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분리형이 제일 할 일이 많거든요. 피딩백 광급식의 준비물로는 피딩백, 수액세트, 광급식, 50cc 주사기 입구 넓은 것, 청진기를 준비하면 돼요. 첫째, L튜브의 위치를 확인해요. L튜브가 위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봐요. L튜브에 50cc 주사기를 연결한 다음 공기를 써보면서 청진기로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봐요. 둘째, 그리고 환자분에게 피딩을 해도 될지 말지 확인해봐요. 그대로 50cc 주사기를 당겨보면 되는데요. 만약 리거즈시 잔량이 0에서 50cc면 그대로 줘도 돼요. 그런데 50cc에서 170까지가 나오면 1시간 정도 뒤에 다시 확인해봐요. 그래도 50cc에서 100cc라면 의사에게 노티파이 후 광급식을 어떻게 줄지 확인해봐요. 마지막으로 100cc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1시간 정도 뒤에 다시 확인해보고 계속 100cc 이상인 경우 의사에게 노티파이 해봐요. 1시간 뒤에 확인했을 때 50cc 하면 그냥 원래대로 피딩을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50cc 이상 또는 100cc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노티파이 후 리거즈한 것을 버리고 광급식을 원래대로 줄지 리거즈한 것을 다시 밀어넣고 지금 광급식을 주지 않고 스킵할지 아니면 양을 줄여서 줄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렇게 L튜브의 위치와 양을 확인했으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셋째, 피딩백에 수액세트를 연결해요. 이때 꼭 수액세트를 잠가줘야 해요. 혹시나 실수로 열어놨다가는 광급식이 여기저기 흘러내리는 일을 겪게 돼요. 광급식이 되게 끈적거리고 냄새도 좀 애매하고 굳으면 진짜 안 닦여요. 무엇보다 환자분에게 주는 양이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꼭 수액세트를 잠그도록 해요. 넷째, 피딩백 뚜껑을 열고 환자분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광급식을 줘요. 대부분 캔 형태로 나오는데 캔 1개에 200ml예요. 만약 환자분이 200ml로 딱 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딩백에 있는 눈금에 맞춰서 담아주면 돼요. 근데 만약 RTH 제품인 경우인데 400ml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350ml만 주고 싶다면 50ml 정도를 버리면 돼요. 원하는 만큼 양을 채웠다면 수액세트 챔버를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채운 다음 수액라인에 광급식을 채워요. 다섯째, 그렇게 준비를 마친 다음 L튜브에 수액세트를 연결하고 주면 돼요. 다만 연결할 때 L튜브를 통해 에어가 들어가지 않게 L튜브 뚜껑을 열고 수액세트를 연결할 때까지 L튜브 입구를 꺾어서 쥐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환자에게 줄 때는 되도록 금기가 아니라면 앉아있는 자세 세미팔러스 또는 시팅 자세를 취해줘요. 우리도 밥 먹을 때 누워서 먹으면 음식물이 기도로 먹어가서 캣캣거리잖아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앉은 자세에서 피딩을 하도록 해요. 여섯째, 주는 속도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참원하는 속도를 맞춰놔도 중간중간 계속 확인해줘야 해요.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서 안 들어가면 수액세트를 틀어주고 하면서 속도를 맞춰줘야 해요. 참고로 투석환자형은 끈적거리고 속도가 천천히 나와서 그냥 풀 드랍으로 틀어놔요. 그래도 잘 안 들어가서 일단 틀어놔요. 일곱째, 그렇게 다 들어갔으면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L튜브 라인에 광급식이 있는 채로 놔둔다면 막히거나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게 50cc 주사기를 L튜브에 연결 후 증류 수납물을 30ml 정도 흘려서 L튜브 라인을 씻어줘요. 이렇게 하면 L튜브로 피딩을 할 수 있어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의견도 만큼 실어 lecturer traject 낙이 aşk 지를 여기까지 십 긍 1